1. 엘피터 아니 들어만 하네 뭐야 아크몬 갑니다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헤리피터님 반가워요 아 로그인 잘 안하고 봤어요? 내 방송 염탈하였던 거야? 반가워요 언제부터 보셨대 아예 부끄럽구만 아 아 없봤어 아무도 없봤어 괜찮아 아무도 없봤어 아닌가 님들이 봤나? 야 탐운 왼쪽 탐운 왼쪽 탐운 왼쪽 탐운 왼쪽 탐운 아 그거 안 그래도 아까 언급했는데 낮에 헤리피터님 그 트리피아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 제가 준비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거 낮에 언급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안녕 친구들 어떻게 살지? 조금만 이달려줘요 엄청 속상해서 엄청 속상해서 집에 갔다고요? 헐 안되는데? 내일 당장 올려야겠다 내일 당장 올려야겠다 내일 내일 당장 올려야겠다 내일 내일 당장 올려드릴게요 아 맞아버렸어 아 절개로 피할걸 피할 수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부처님이랑 친구에요? 맞나? 어? 여기 좀 위험한데? 그러면 두개 같이 올려줄게요 어떤거 올려줄까요? 네 아 야 귀찮게 왜그래 죽어 왜그러는거야 제로는 자꾸 나보네 그쵸? 하나 신청해요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지? 두개 같이 처리해야겠다 야야 다음은 있다 나이스 컷 제이 제가 제이 보여드릴게요 제이는 제가 좀 괜찮게 하거든요 제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있는 종봉이 나왔군 자신있는 종봉이 나왔군 흠흠흠흠 아 제이 굿? 알겠어요 제이 굿 아 비턴 더 굿 게이드 맥캠 맞아도 이제 안죽어 야 너 왜 트리플 길이냐 내가 당한거 같은데 너무한거 아니냐 한 벼랑 나오는데 한 벼랑? 어 나 죽겠다 남자리 타워치실게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트리비아를 먼저 트리비아를 먼저 공략을 하고 트리비아와 제이 둘이 같이 해야겠다 아 이번 주말에 할게 너무 많아갖고 아 이번 주말에 할게 너무 많아갖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자자 이거부터 정말 아름다운 트롤이야 정말 아름다운 트롤이야 정말 아름다운 트롤이야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? 안 돼요 난 빨리 해야겠어요 내가 두개 다 해줄게요 하는 김에 연달아 할거라서 두개를 아 알겠다 너 지론 부자 아니야? 거기 너 레이트인줄 최소 레이트 아 세조 스토킹이 없으니까 미치겠다 오오 세컨드 피했어 봤어 봤어 뭘로 피한거냐 그냥 허블로 빼줬어요 아 우리? 이러봐 이거 봐봐 톰 개피 오 나이스 저렇게 앞에 포틸깍 떨었으면 홍수 쳐야지 들어가서 쇽 맞는다고 또 이러면 쇽 아 이거 쇽 잡무 어 잠무 됐어 잠무 됐어 잠무 됐어 잠무 됐어 잡자 이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그렇지 아 잘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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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이스 좋아 참을 수 없지 그래 이거 어떻게 참아 그쵸? 이거 V를 안 누르고 어떻게 참아 이거 굿 눌러야지 그쵸? 안 참을 수가 없거든 이거 3창 가겠습니다 이제 근데 10앞본은 조준이도 켜야 되... 어 켜져 있구나 나이스 10앞본은 조준이도 켜야 됩니다 일로 가면 재료 만나고 저기에 긁키덩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야들야들한 것들이 있겠군 야 좋아 절경 조심 금캐 있는 쪽은 안 갑니다 금캐가 없는 곳을 가면 돼요 너 괜찮냐? 이제 티어요? 실버 티업이다 실버 3입니다 실버 3 소리 깼어요 지금? 네 뭐.. 뭐 씹 챙겨나 이렇게 왔어요 아 그래? 내 뒤에 절명 받았다 카톡 안 왔어요? 뭐라 나 지금 안 보고 있어 난 삐져 있어 나한테 나 삐져 있어 나한테 어? 위험해 흘려줘 나 삐져인 척 할게 제 궁 피해주고 아 왜 쉬만도를 안 써? 어? 쉬만도 왜 안 써? 왜 안 쓰는 거야 쉬만도 으악! 잃었어요 좋고 예 잎먹으러 갑니다 예 리톤 리시톤 만난다 100% 어어어어 빅터야 아아아아 왜 빅터가 왜 위에 있어 깜짝 놀랐네 빅터 먹고 살아야지 빅터 먹고 살아야지 원하면 요거요? 유튜브 올려드려요? 아 이거 올려드릴게요 원하면 이거 올리겠습니다 근데 시바포 누가 보고 싶다 했지? 걔 걸레래 걔 걸레야? 닉네임 닉네임 적어서 달아야 돼 이게 시토님? 저희 방송 유튜브 보시면 이거 캐릭터 욕청자분 적어가지고 이게 올려드리거든요 음 음 요렇게 양양자기님처럼 요런 분들처럼 제가 닉네임 적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너무 많이 받으면은 다 못해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이런거 해드리면 좋아하잖아 좋아하는거 이거 하면 되지 그럼요 여러분은 다 나의 나의 포로지 여기 다이머스 있다 잠깐만요 나 일단 입 좀 먹고 클레어 뭐 했냐 근데 나 못 봤어 클레어 뭐 했어? 어?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어 잠깐만요 해핑하고 해핑하고 잡았고 엘리셔는 엘리셔는 요청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엘리셔 요청 받은 게 있어서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이죠? 한 며칠 내로 이제 엘리셔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엘리셔 엘리셔 올려드리겠습니다 뭐냐 이 공성 벼락 백만년만 해보는 거 같은데 공성 벼락 워낙 받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냥 말만 앞서가지고 아니 그거요? 그거 해드릴게요 아 저거요 아 그렇죠 저거 해드릴게요 근데 이래놓고 안 해버리면은 대답한 것보다 더 로스가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먼저 받아놓고 나머지 다른 것도 받아볼게요 아 게임 특이예요?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라고 캠 좀 신경 썼어요 오케이 이거 자꾸 전방 아름다운 소리래 음 역시 자고 나면 초기화 엘리셔는 보시면 여깄다 엘리셔 여기 있어요 아이옹 디비아랑 데비아랑 헤리피터님 제이 크게 해놓고 사진이 아니야 로 토론 했다고요? 맙소사 사진 아니지롱 아 그 누가 누가 사진이라고 했어요? 누가 사진이라고 했어요? 둘 중에 나 궁금하다 갑자기 갑자기 깜짝이야 피터님 케미라 했어요? 피터님이 좀 센스 좋네 에이 뭐야 이거 피터님이 센스가 없 콩마아 달려줄게요 살고싶어요 살아있어요 어 야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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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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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리사가 살려줬다 그쵸? 땡큐 감사합니다 살았지롱 죽을판 했어 방금 아아 시꺼뱅했네 이걸 아 빨리 티 한 장 더 가자 나 지금 무섭다 아아아 너무 아프잖아 하하 너 나 헬퍼 치면 안다 했지 한 번 맞았어 이거 아니 한 번 맞았어? 어디까지 데려간구만? 왜 아래에 데려가 아래에 내려가 아래에 내려가는데? 살아 잡았네 네 지금 복캐입니다 어서오세요 스턴 퍼블 퍼블 아 잡아야되는데 어떻게 잡지? 잡자 재룡이 나왔으면 딸 수 있어 재룡은 부터 둘 다 오케이 타워링 봉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? 봉캐면 지금 티어 말씀드릴까요? 어? 아 일단 저는 모든 시즌 다 S티어였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시즌 다 S티어였고 이번 시즌은 현재 골드에 있습니다 터루파 트루파 퓨가 없어 퀸? 퀸 됐고 배트병 깔아놓고 도도치롱 이러면 그 사이에 은신기단 때 다시 가야지 카씌 기간다 킬레어 한테 풀 딜 넣었습니다 에머 없이 связ 천방 아직 멈출 것 같은데 저는 중식우는old 오 닦는 insta 수립버스 킬 당했네 비타나! 비타비타 훌륭하네 비타나 비타면 가급적 킬을 바로 찍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아! 안 맞았어! 어디가? 어디가니? 어디가니? 좋고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? 거의 안 해요 저도 이게 별로 재미없어요 거의 안 하고요 구계정 지금 50판 하면 유니크 주잖아요 저도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자 괴롭힌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빨리빨리 이겨서 지금 티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브룬즈부터 시작해서